시누리한테 레슨 배가다! 흘러가기까지 ten sights 이 안에 내가 시누리한테 줄 게 있어 자 쉬는 하나 첫 번째 시누리 하나 나는 아홉 살이라서 엄마가 아홉 장을 준비했어 근데 이거는? 그거는 신은게 쓰고 싶은 거 쓰는 거야 쓰고 싶은 거? 응, 써서 엄마한테 주면 돼 영화를 주냐? 생일 축하해 네 사랑해 네 아홉 개 신나기 형아 생일 축하해 뭐가 고마워 형한테? 놀이 맨날 하는 거 고마웠어 사랑해 하트 신우가 생일 축하해 코로나 다 괜찮아지면 이모랑 나중에 놀러 가자 안녕 신나기 형아 생일 축하해 신나기 형아 생일 축하해 얘는 조카야 안녕 신나기 형아 이모부랑 머네 계단 하자 신나기 형아 생일 축하해 조만간 삼촌이랑 사내도 가고 우리 물고기도 잡으러 가자 삼촌이 물고기 사줄게 안녕 안녕 Oops so you they will are or 감사합니다.